1940년 9월 17일, 바로 이 사진이 가릉빈관이라고 하는 호텔 새벽에 한국광복군 창문식을 합니다 왜 9월 17일 새벽에 할 수밖에 없었느냐 중경에 매일 일본 비행기가 와가지고 공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낮에 했다가는 잘못하면 폭격 그대로 맞잖아요 새벽에는 공습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한국광복군을 만들고 기념사진을 찍은 겁니다 여기에 주요 참석자를 보면 중경위수사령관에 있던 유치라는 아주 굉장히 중국에서 유명한 인물이고 그다음에 주울레, 쩌웠나에 몰르는 사람 없죠 주울레도 참석하고 오철성이라는 사람이 장계석의 비서실장입니다 이때는 중국도 좌우 합작이 돼 있던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좌파에서 중국공산당 계열, 우파에서 장계석의 국민당 계열이 같이 참가를 해서 우리 한국광복군의 창문식을 축하를 해 주었던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 정신적인 맥락에서 보면 우리 한국광복군이 의병을 계승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이 광복군 9월 17일 날 창립 때 여러 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죠 여기에 보면 참석했던 중국의 주요 인물들의 서명포입니다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이 풍옥상 같은 사람은 아주 중국 사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죠 이러한 사람들의 이름이 섞여져 있고 이날 김구 선생님이 어망섭이라고 하는 자기 비서와 함께 한국광복군을 창문하고 기념 리셉션을 하는 그러한 광경입니다 임시정부로서도 자기네들의 군대를 갖고 있게 됐다고 하는 오래전부터 임시정부 성립 초기부터 군대를 갖고 싶어 했던 그 소망을 이루는 그런 순간이었죠 그런데 한국광복군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평가가 썩 좋지 않습니다 제대로 싸운 적이 있느냐 군대로서 총이나 제대로 쐈느냐 하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만 가시적인 성과만 갖고 논의해서는 독립운동사가 참 허무해지죠 우리가 일본군하고 전쟁을 하고 독립전쟁을 하면서 우리가 일본을 이겼던 적이 몇 번이나 될까요? 의병들이 전국에서 일어나서 일본과 맞서 싸웠지만 이긴 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기느냐 지느냐를 가지고 독립운동사를 평가하는 것은 독립운동사를 잘못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가시적으로 나타난 성과를 가지고 광복군을 평가하는 것은 이건 옳은 평가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광복군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우리의 군대를 가지려고 노력했던 우리 선열들의 정신을 우리가 높이 평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실제 활동을 했죠 안 했다고 하는 건 아주 잘못된 건데 실제 활동으로서 뭐냐 하면 그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일본에 선전포고를 합니다 임시정부 주석인 김구와 외무총장인 조소왕 두 분의 공동명의로 대일본 선전포고도 하고 또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독일에 대해서도 선전포고를 해요 임시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한국광복군과 함께 당당하게 연합국의 일원으로 참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군하고 공동작전을 펼치기도 했고 미국 전략첩보부대인 OSS하고 공동으로 해서 특수훈련을 받죠 그래서 우리 한국광복군의 특수훈련을 받은 청년들이 정말 최정의 특공훈련을 받습니다 사격훈련, 점프훈련, 단수표 해독, 침투훈련, 후방교란작전 이런 교육들을 다 받고 스탠바이한 상태 이제 미국이 제공하는 비행기 타고 국내로 점프하기 직전 그때 일본이 항복을 해버린 겁니다 김구 선생의 백범일지에 보면 김구 선생이 일본이 항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날 백범일지에 그렇게 썼습니다 아 외적이 항복 이것은 나에게 기쁨이라기보다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슬픔이었다 그렇게 썼어요 평생을 조국 독립을 위해서 투쟁했던 그 노투사가 정작 일본이 망하고 우리가 해방이 돼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왜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슬픔이라고 그랬겠느냐 우리가 여러 방면에서 독립운동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실제 광복궁 같은 경우는 OSS 훈련을 마치고 국내로 투하되기 직전인데 이놈들이 나가 떨어지는 바람에 실제 우리가 일본하고 크게 부닥쳐서 싸울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구 선생님으로서는 1945년 8월 15일의 해방의 과정에서 보다 더 우리의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노력과 성과가 반영이 덜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세계 열강 국가들이 좌우하지 않겠느냐 그런 국제적인 원심력에 우리가 빨려들어가서 우리가 중심을 잃지 않겠느냐 그걸 걱정하신 거죠 그 김구 선생님의 우려가 그대로 현실이 돼서 신탁통치 문제가 나왔고 결국 우리는 분단까지 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건 참 안타까운 그런 일이죠 그래서 대한제국의 국군과 의병과 우리 무장투쟁의 맥락을 계승하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 광복군이다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독립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네 군대도 갖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일까요 그러한 임시정부의 당당한 국군으로서 광복군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임시정부의 위치를 튼튼하게 뒷받침을 해 주었다는 거죠 다만 하나 이 과정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한국 광복군을 만드는 과정에서의 중국의 입장입니다 우리는 중국이 승인하지 않으면 광복군을 만들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중국이 한국 광복군의 창립을 승인하면서 조건을 겁니다 한국 광복군 승인하겠다 그러나 몇 가지 조건이 있다 조건을 보는데 가장 우리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조건이 뭐냐 하면 한국 광복군의 작전권과 지휘권과 통제권을 임시정부가 갖는 게 아니라 중국 군사위원회가 갖겠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임시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일꾼 군대 만들어서 중국의 명령이나 받는 그런 군대 우리가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 공문을 보내오니까 임시의정원에서 과연 이 중국의 요구대로 이런 식의 임시정부를 만들 거냐 이런 식의 광복군을 만들어서 임시정부의 군대로 보유할 거냐 경론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죠 이따위 군대 만들 거 만들지 말자 뭐하러 우리가 우리가 무슨 중국의 용병이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죠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나느냐 인통접수 참을 인자에 아플 통자 광복군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 아픔이 따르지만 그러나 그 아픔을 참고 우리가 중국의 요구대로 일단 만들고 보자 그래서 중국의 군사위원회의 지휘를 받는 걸로 만들어져요 참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안타까운 순간이죠 그 후에 우리 임시정부에서는 우리의 작전권과 지휘권과 통제권을 중국으로부터 받아내기 위해서 끊임없는 중국을 향한 외교 노력을 펼칩니다 결실을 거둬요 결국은 나중에 중국도 그래 임시정부가 그걸 가져라 그런데 이제 그것이 불과 우리가 해방되기 몇 달 전에 이제 광복군의 작전권과 지휘권이 돌아올 수 있게 된 거죠 여기에는 정말 우리 임시정부의 피나는 외교의 노력 우리의 군대를 보유하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열망 이런 것들이 거두어냈던 그런 성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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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